게살 볶음밥 그다음에 북엇국 오빠 좀 이거 많이 하시니까 흥국대원군 납시십니다. 으흐 아유 근데 내 입에 안 맞으면 나 안 먹고 가. 내가 그런 스타일이야. 가 그럼. 일단 맛은 보고. 나를 잘 되게 하려고 그랬대. 근데 왜 가방이 있었어. 한 마디라도 하지. 처녀가 임신해도 할 말이 있다는데. 난 처녀가 아닌데. 총각인데. 뭔 소리냐. 하긴가. 아 근데 벌써 향이 나지. 양수경 셰프네. 아니 셰프는 아니야. 사람이 어른을 먼저 줄 줄 알잖아. 너 이거 놀다가 가져가는 거 아니야? 뭐 불안해. 싱거웠자. 좀 싱거? 아니 맛있다. 나는 싱겁게 먹어. 짱이 안 먹어. 나는 딱 맞아. 근데. 음. 맛있네. 진짜? 맛있어. 다 먹고 가야지. 눌러 눌러. 오빠가 하기 간단하게 이거 우리 그냥 북어채 썰은 거 있잖아. 그거 저 먼지 같은 게 있으니까 물에다가 한 번만 씻어가지고 꽉 짜준 거야. 넣고 들기름을 살짝 넣어. 저어줘. 음식 주러 왔네. 아니야 오빠가 그래서 기억에 남아서 해보라는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아무튼 내 피우는 거 아니야. 좀 기억이 나. 그래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언젠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어 좋아 그래. 또 거기서 팍 이걸 하는 거예요. 오빠 표현들은 이걸 또 털고 있는 거. 오빠 저. 막 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은 막 웃고 있는데 거기에 힘입으면 막 더 오버하거든요. 그렇지 반응이 있으면 잘하면 더 돌게 되지. 오빠가 내 뒤에 앉아 있었어 그래서 내가 뒤를 이렇게 딱 째려보면서 그만해 그랬어. 그랬더니 갑자기 조용하는 거예요. 내가 또 가만히 있으니까 또 그다음에 서곤서곤서곤 터는 거야. 그렇지. 덜 두고 털어야 되니까. 그만 하라고. 아이 자식은 꼭 오빠한테 이래요. 아무리 오빠를 위한다고 하지만 너무 내가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어디 가든지 오빠는 잔소리꾼. 눌러 눌러. 호든 방식으로 살았던 거야. 근데 요새는 좀 조심하고 있어. 아니 왜 국물이 없어 북엇국이. 이거 뭐야? 이상하지. 이게 계란을 다 먹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계란이 북엇채를 감싸. 그래서 요게. 그 뭐 북엇국도 어디씩 어디씩 뭐 많잖아. 어디 식이야 이게. 아니 내식이야. 어? 내식이야? 어. 눌러 눌러. 우리 둘이 먹을 만큼만. 양식이야. 여기다가 소금하고 소금 조금 하고 후추만 살짝 넣었어. 그래서 이제 살짝 끓으면 이제 넣을 거거든. 금방 하지. 어 금방 하고. 맛있어 보여. 얇게. 이렇게 얇게. 오빠 그거는 얇은 게 아니라 이거는 찌개 같은 거 해 먹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 둘. 내가 넣을게. 하아. 소금고추 하나 썰어놓자. 소금고추. 빨간 고추. 그러면 맛있잖아. 잘하네. 봤죠?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아니 간단하게 했는데 진짜 맛있네. 그래. 그래서 이제 물이 끓잖아. 냉부해보다 훨씬 낫다 여기가. 차라리 양수공이한테 부탁하는 게 낫겠다. 양수공 이 친구가 만든 이 볶음밥에 김치를 얹었습니다. 오빠가 해서 더 맛있는 거야. 양수공 티비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티리라. 뭘 해도 제대로 하는 게 딱딱 맞춰서 좀 해. 양수공 같이 먹자. 혼자 먹지 말고. 티리라. 구독 꾹 눌러주세요. 먹어봐봐 이제 제대로. 이제 이게 완성이 다 된 거니까. 난 이게 또 궁금해요. 이게. 여기다가. 너무 잘했잖아. 물을 좀 먼저 넣고 끓이던가 나중에 콩나물을 좀 넣던가 그래야지 맛이 나지. 아니야 아니야 어머니 말이야. 그래도 이 정도면 잘한 거야. 오빠 솔직하게 말한다면 솔직하지 않다. 솔직하게 말하지 마. 여기다가 무나 콩나물을 넣으시면 이거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럼 한 번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하지 마. 이건 너 먹어라. 난 많이 참았는데. 콩나물을 깜빡하고 안 사온 거야. 진짜 이 정도면 국물 예술인데 예술 진짜. 당신의 옷을 벗어요. 왜 옷을 벗어. 당신 여자로 사세요. 신곡이 옷을 벗어요. 오빠 들었잖아. 옷을 벗어요. 그래 거기서 우리가 왜 벗지 뭐 이런 거야. 가수협회장으로서 얘기해줄게 그거랑. 아니 그건 잠잘 때 물론이지. 대내서도 당신은 옷을 벗어요 이런단 말이야. 오빠는 생각이 그 옷을 벗는 거를. 그거 아니라고 오빠. 어떻게 보면 참 이쁘다. 우리 양수경 씨가. 알아서 옷을 벗네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배슬이다. 아이 피디가 고맙네. 물도 주고. 물을 짜놨고 먹고 오빠는. 우리 기분이 짠하잖아. 내 딸내미 때문에 안 먹어. 내 딸내미 때문에 안 먹어. 물 맛이 너무 좋다. 좋은 방송인데 이거. 기분이 좋아지고 흥분이 되고 말이에요. 계란이 입혀주니까 부드럽잖아. 물 한잔 해. 그렇지 뭐. 맛있다 같이 먹으니까 오랜만에. 밥은 좋아하는 사람하고 먹으면 훨씬 맛있대. 좋아도 잘 돼. 오늘 오빠랑 그냥 집에서 부엌에서 남매들이 요리하는 것처럼 했으니까. 혹시 보시다가 아직 양수경 왜 저래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친오빠한테 했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도 저한테는 굉장히 유쾌하고 즐거운 요리였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흥국이 오빠가 이거 진짜 쉬운 요리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오늘도 외롭지 않게 같이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수경 김웅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고맙습니다.